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로마신화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대 티탄신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특별히 크로노스가 그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면서 성기를 잘랐죠? 죽이면서 왕자에 등극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티탄신들의 시대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어머니 가이아의 요청 때문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요청을 그의 아들들한테 한 이유가 뭐였냐면 티탄신들 말고 가이아가 낳은 자식들 중에는 눈이 하나인 티클로스와 또 팔이 100개였던 해카톤케이르 같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3형제 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였던 우라노스가 그 자식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지옥이죠 무한지옥 무한지옥인데 결국 땅속이에요 가이아의 몸 안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한 아픈 마음도 있지만 이 자녀들이 땅속에서 팔을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자기 남편을 죽이는 아들에게는 남편의 권세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크로노스가 한 거죠 그래갖고 그 아버지를 죽인 거죠 성기를 자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 자녀들을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티클로스와 해카톤케이르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크로노스가 해방시키지 않았어요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가이아가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내 자식 중에 한 명이 너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예언을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크로노스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부터 크로노스의 부인이 레아인데 레아와의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먹어버려요 먹어버려요 첫째 자식이 누구냐면 카데스, 지하세계의 신이죠 둘째가 포세이돈이에요 셋째가 헤스티아 넷째가 데메테르 다섯째가 헤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우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제우스의 육형제입니다 오늘은 제우스의 육형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결국 이렇게 다 먹히니까 첫째부터 헤라까지 다섯 명은 다 먹혔어요 근데 제우스가 태어난 다음에 제우스도 그 아버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레아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을 감싸가지고 마치 그 돌이 제우스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줬죠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가 찾지 못하게 지중해 넘어 이대산이라고 하죠 이대산 이다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다산으로 보내버려요 거기서 제우스는 생활을 하고 그 이다산이 어떤 산이냐면 우리가 트로이 전쟁을 했죠 트로이 전쟁 때 세 명의 여신이 파리스한테 가서 누가 제일 예뻐 물어보잖아요 그때 물어본 장소가 이다산이에요 제우스가 자랑하는 산이거든요 나머지 그 아들들은 크로노스가 돌을 먹은 다음에 다 토해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자식이 누구냐면 헤라 그 다음에 데메테르 헤스티아 포데이유돈 하데세가 나오는 거죠 하데세가 원래 첫째였는데 어떻게 돼요 막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우스의 형제들이죠 제우스를 포함해서 여섯 명 나중에 티탄신들의 자리를 올림프스 신들이 차지해요 그 올림프스 신들이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이거든요 그 신이 몇 명이에요 시비지신 열두 명이에요 티탄신도 열두 명 올림프스 신도 열두 명이죠 근데 이스라엘 가면요 열두 지파죠 신학에 오면 열두 사도예요 시비라는 숫자가 고대에 가면은 굉장히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비가 뭔가를 이루는 그런데 그 시비지신 중에서 시비지신이 어떻게 나뉘냐면은 여섯 명은 제우스를 포함한 제우스의 형제들 나머지 여섯 명은 제우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비지신이 나뉘는 겁니다 오늘은 제우스의 육형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에는 제우스의 여섯 명의 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볼 사람은 하데스예요 하데스 하데스는 지하세계의 신이죠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 하면 유명한 게 페르세포네의 납치사건입니다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의 형제였던 자매였던 데메테르 곡식의 신이거든요 곡식의 신 대지의 신이에요 대지의 신 여신 그 여신의 딸인데 페르세포네를 보고 반해갖고 그 자기 조카죠 조카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버리죠 그래서 겨울이 오는 거예요 원래는 겨울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대지의 신이 너무 슬퍼가지고 더 이상 땅을 가꾸지 않아요 그러면서 겨울이 오게 되는 시사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데스 같은 경우는 투구가 있어요 투구 어떤 투구냐면 퀴네이라고 불리는 투구인데 그 투구를 쓰면 모습이 안 보여요 모습이 안 보입니다 투명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 시나에 나오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소재로 되게 많이 쓰이죠 투명인간이라는 개념 다음은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잘 알다시피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의 신 로마에 가면 드레비 분수가 있는데 드레비 분수 석상으로 포세이돈이 있죠 포세이돈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는 포세이돈이 갖고 있는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이걸 보면 포세이돈 단숨에 알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만 간단히 볼게요 다음은 헬스티아 헬스티아는 화로의 여신이에요 화로의 여신 불꽃을 가지고 있어요 불꽃 불꽃은 뭔가 단순히 그냥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불꽃이라는 개념 과거 인간에게 불꽃이라는 거는 문명의 상징이에요 문명 불이 있고 없고 자체가 인간의 문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옛날 영화 중에 아마 불을 찾아서라는 영화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 신하에 따르면 인간에게 불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거든요 인간에게 불을 주고 프로메테우스가 영화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불은 중요한 거였거든요 인간을 발전시키고 인간 문명의 상징을 갖는 것인데 그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어디에 갖고 왔냐면 이 헤스티아에 헤스티아 갖고 있는 화로에서 가져온 불이에요 이 헤스티아가 화로의 여신이라는 거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에 여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불씨는 생명을 상징하고 또 뭔가의 시자가 상징하고 문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올림픽 경기하면 성화하잖아요 성화 성화 왜 하는 거예요 성화 자체가 그리스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헤라 여신에 의해서 헤스티아 여신의 이 화로에서 불씨를 가져오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올림픽 때 항상 성화하잖아요 이 성화 이 성화가 뭐냐면 이 헤스티아의 불꽃을 인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되게 뭔가 상징적인 이 헤스티아 여신은 한 번도 그리스 신들이 머무는 올림프스 신궁이 있죠 이 궁을 떠나지 않아요 항상 이 궁 안에 있어요 신들이 혼인을 하고 심포지엄을 하건 여행을 하건 뭐라건 이 헤스티아는 항상 이 신궁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가장 중심에는 이 헤스티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신지 알겠죠 다음은 데메테르 하베스한테 딸을 뺏긴 그 주인공이죠 상징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어요 공물화관 보통은 다 왕관을 쓰고 있는데 데메테르는 공물로 된 화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서 금관이 아니고 공물로 된 화관을 쓰고 있는 신들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인 건 데메테르고 공물의 여신이니까 당연히 공물 또 누가 있냐면 아폴론 되게 특이하죠 아폴론은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인데 왜 금관이 아니고 이런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왜 월계관을 쓰고 있을까요 월계수로 만든 나중에 아폴론 가면 얘기하겠지만 아폴론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어요 다푸네라고 근데 이 다푸네는 아폴론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폴론이 다푸네를 잡으려는 순간 본인이 기도를 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해서 이 여인이 다푸네가 월계수가 되어버려요 나무가 되어버려요 아폴론이 너무 슬퍼갖고 내가 당신을 영원한 승리의 상징을 만들겠다 승리의 상징 그래서 그 월계수로 월계관을 만들고 올림픽에서 승리를 하면 뭘 줘요 월계관을 주는 거예요 영광의 상징을 만든 거죠 되게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이게 재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월계관 곡물로 된 간을 쓰고 있는 식물을 안 쓰고 있는 또 대표적인 신이 누구예요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수레신이잖아요 수레신 그러니까 머리에 포도 넝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포도 넝쿨을 하고 있습니다 데메테르와 재밌는 게 데메테르가 데메테라는 말이 로마로 가면 또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해라라는 로마로 가면 주노가 되는 거예요 주노 제우스가 로마로 가면 뭐가 돼요 주피터가 된단 말이에요 데메테르가 로마로 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케레스가 돼요 케레스 케레스가 영어로 가면 뭐가 돼요 시리얼 이 되는 거예요 시리얼 우리가 아침에 먹는 시리얼 있잖아요 그 시리얼 데메테르예요 왜 곡물의 여신이니까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은 하라 여신 하라 여신이 제우스의 부인이죠 우리는 하라 여신이라고 하면 하라 여신은요 질투가 되게 심한 여신이에요 질투가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여신이에요 제우스가 워낙 바람을 많이 피니까 되게 무서운 여신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라 여신을 가만히 보면 되게 나쁜 여신 같아 그런데 하라 여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라 여신은 결혼의 신이에요 결혼 그리고 신성한 결혼을 상징하는 여신이고 또 출사를 담요하는 신이거든요 그만큼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을 중요시 여겼다는 뜻이죠 가정을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남자의 바람기가 가정을 파괴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곳이 그리스 신화만 보면 굉장히 신들이 문란하고 참 이상해요 그런데 하라 여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 안에서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담겨있다고 할 수 있죠 하라 여신 하라 여신을 상징하는 거는 우선 굉장히 아마 가장 크고 화려한 홀 홀이 있고 또 하나 잘 봐야 되는 게 왼손에 보세요 원반을 두고 있어요 원반 결혼하면 결혼할 때 약혼 결혼할 때 뭐 선물해요 반지 상징하죠 반지 반지가 하라 여신의 원반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원반이니까요 원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과 끝이 없죠 그냥 돌아가잖아요 계속이요 처음과 끝이 없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시삭과 끝이 일정하지 않고 끊기지 않고 연결하고 있다는 거 결혼생활이라는 거는 끊기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 여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혼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겠죠 다음 마지막 제우스죠 제우스는 광명과 빛 천둥의 신이죠 왜 제우스가 상징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가장 큰 홀을 들고 있죠 하라보다 더 큰 홀을 들고 있는데 홀보다도 제우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번개예요 번개 번개를 들고 있거든요 하늘을 상징하고 그리고 모든 농업국가들 제일 중요한 번개 바람 천둥을 다 주관하는 게 바로 제우스죠 제우스는 아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의 어머니였던 레아 여신의 기지에 의해서 크로노스에게 삼겨지지 않고 어디로 보내셔요 지중에 건너있는 이다산 이대산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찬양을 돌보는 요동들이 있어요 아마테레이야라고 그 요동들에 의해서 제우스가 키워지는 거예요 영웅신하들을 보면 이름이 되게 많아요 영웅신하들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떤 운명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일 운명 나라를 망하게 할 운명 이런 걸 갖고 태어난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부모들이 쟤를 죽이려고 하거나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빼들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오이디프스 같은 경우에 오이디프스 오이디프스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부인으로 맞은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우스와 비슷하게 버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영웅들의 이런 모든 신화들은 어떻게 보면 제우스 신화에서 가지고 온 걸 수 있죠 이런 모든 파생들 이게 다 이런 신화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림피스 12시즌 중에서 제우스를 포함한 육형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우스의 6명의 아들 그리고 올림피스 12신이 어떻게 키탄신들과 싸움을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